밥 먹으러 왔습니다, 밥. 요것은 매운탕이고, 무슨 매운탕이야? 우럭 매운탕. 우럭 매운탕이고, 저쪽 대그릇은 우럭조림입니다. 미리 질탈해 주세요. 조림조림조림. 야, 거의 다 뜨가면 누가 먹나? 생년적으로 드리지 마시고. 아니, 접수 주면 해주시래요. 야, 그냥 나 먹으라고. 네? 세 마린데 그것이. 뭐 하러 저러고. 명탕 좀 먹어야지, 또. 네. 그런 거 해주지 마라, 그냥 너네만. 하하하하하하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근도 한마디 해라, 오랜만에. 아이고, 오랜만에 하니까 행복합니다. 아예. 아예, 긴게. 아우, 찌꺼찌꺼하잖아. 맛있는 우럭 조림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아, 우럭 맛있겠네. 맛있을 것 같습니다, 형님. 우럭 조림. 자, 맛있게 드십시오. 다 맛있게 드십시오. 투어는 항상. 갑니다. 빨고도록 자리 가야 할 건데. 흐흐흐흐흐흐. 부끄럽게 와잇카라. 우리 국좀 드세요. 제주도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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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 덥서. 아, 요새 공부하는 제주도말로 있는데. 뭐. 카메라. 카메라에 돌려야지. 왕방강 고룹서. 또, 아니다. 여기. 아니다. 이곳이 더, 아니다. 모래에 아니하십니까? 아, 제가 어디에 도착할 때 안 계십니까? 그냥 정참치 돼. 우럭 매운탕이 맛좋습니다. 맛좋은 맛임. 하영 먹었어요? 예. 전 셰프님 어때? 맛이 좋습니다. 맛있게 드십쇼. 엄청 맛있습니다. 창훈이 미역국 하나? 네? 너 미역국 먹어야 되네. 아, 예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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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오후라이딩을 해 보겠습니다. 쫄해도 맛있죠? 응. 야, 고기 나중에 좀 빼. 좀 조절. 고기 빼먹으면 조림만 안 나. 우리 귬도 줘야지. 귬도 너 라인에 세울 거냐? 180 넘음 수객이야. 아니, 저건 아니라. 건들지 마라. 호경이 형과인데, 저기. 호경이 형이 너 미워할 텐데, 너. 위로격 천사표 하나밖에 없는데. 딱. 고기 소시장. 고기 소시장. 고기 소시장. 국물 좋은게 딱 좋아. 아니야, 다 짜고. 안 짜고 딱 좋아. 나가. 나가, 먹어 볼게 아이고. 나 국물은 다 국물 마다 안 하는 거. 조금 더 쫄아야 돼. 국물 맛이 덜 나. 아, 이유를 모르고. 국물 좀 덜어내, 빨리 쫄아낸다고. 그 대가리 안 묽히면 다 묻어 여기. 대가리라도 쫄깃해. 아 뼈는 무사, 뼈는 또 무사 다 담아. 아이가 뭘 모르네. 아이고. 이게 들어가줘서 맛있지. 맛있는 정식. 오락조리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